이번 시간에는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NUC 핸드 블렌더를 소개합니다. 강력한 블렌딩과 편안한 그립감의 핸드 천입니다. 티타늄 코팅의 스텐리스 이중 칼날로 되어 있습니다. 윗면에는 LED 표시등이 있구요, 잠금 레버를 통해서 오작동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핸드 블렌더입니다. 거품기 홀더입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800ml 용기입니다. 야채와 고기 등의 식재료를 쉽게 갈 수 있는 다지기 용기입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티타늄 칼날로 날카로운 칼날에 커버가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품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휘핑크림, 머랭, 달걀, 불개, 밀가루, 반죽 등의 용도에 적합합니다. 용기에 뚜껑이 있어서 내용물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본체와 결합할 수 있는 블렌더 바, 다지기, 거품기가 포함된 실소 구성으로 주스, 스프, 베이킹까지 가능한 말룽 블렌더로 제 주방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 ... ... ... 와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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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 아침마다 공복에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NUC 핸드블렌더로 토마토 주스를 만드니 아주 간편했습니다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죠 남편을 위한 사과 당근 주스도 핸드블렌더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천하트의 강력한 모터를 가진 핸드블렌더라 딱딱한 당근도 부드럽게 잘 갈렸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과 당근 주스였습니다 천하트의 강력한 핸드블렌더는 시트와 주를 끓일 때 바로 볼륨에 넣어서 주로들을 갈아낼 수 있어서 저는 핸드블렌더를 아주 잘 사용하거든요 제가 핸드블렌더를 아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크아 콜라 ap 누군 이 이를 이 영향이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주방에는 NUC전자의 제품이 참 많거든요. 제가 항상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주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형 핸드블렌더 핸디천 역시나 주부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제품이었습니다. 핸드블렌더 핸디천이 저희 주방에서 또 어떤 마법을 불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